안녕 여러분! 저희는 오늘 1일 엄마, 아빠입니다! 아빠가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카메라 돌리라고 했어? 저희가 아직 아기가 없잖아요. 도대체 아기는 언제 가지실 거예요? 언제 낳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아기를 한번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채연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강희 부부에게 자유를 줄 겸 우리가 1일 엄마, 아빠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 채연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여보, 너무 떨려요. 왜 떨려요? 그냥 뭔가 걱정되기도 하고. 여보, 잘 보잖아. 난 잠깐 잘 봐. 안녕! 귀여워! 귀여워! 채연아, 오늘 고모네 집에 갈 거야. 괜찮아? 아니. 아, 안 괜찮아? 음, 무서워. 누가? 음, 고모네 집이 더. 고모네 집 무서워? 응. 그러면 안 무섭게. 응. 채연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데려가 볼까? 응. 누구 데려갈 거야? 음, 혜진이. 혜진이를 데려갈 거야? 혜진이를 데려갈 거야? 나, 나, 나? 응, 나. 응. 나? 혜진이, 진이. 채연아, 오늘 엄마한테 들었어? 오늘 고모네 집에 가서 잘 거야. 아니요. 아빠 잔다. 진짜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육아라는 걸 어느 영역까지 혹시 해보셨을까요? 야, 육아에 육자도 몰라. 무슨 소리야. 고모 손잡고. 응. 갑니다, 우리 아기랑. 엄마, 아빠 가다 사랑해요 해주고 와. 어, 채연아. 너 니꺼는 니가 챙겨야지. 아니야, 니꺼야. 니꺼야, 니꺼야. 어, 님꺼에요. 채연이가 저녁을... 채소 3시간은 버텨라. 채소 3시간은 버텨라. 행복해 보인다. 응. 너무 쎄버렸다.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안녕. 매일 봐요. 자, 아버님 출발하세요. 채연아, 졸려? 응. 졸려? 응. 이게 웬 땡큐? 채연아, 졸려? 응. 채연이? 디비가 찾을 거야. 채연이, 저 밥을 뭘 먹이지? 고기 구워서 줄까? 응. 고기 구워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달걀이랑 먹을까? 아니. 어, 이 안이 지옥이네, 지금. 아니? 안녕. 우와. 신발 벗고 데려가세요. 야. 응, 가방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응. 채연이 뭐 하고 싶어? 밥 먹을까? 씻을까? 잘까? 놀까? 놀까? 놀고 싶어. 풍선 놀이 할까? 풍선 놀이? 응. 예. 고모부랑 풍선 놀이 하고 있어, 그럼? 풍선 놀이 있다, 풍선 놀이. 되게 날랑하네. 날랑하게 해볼까? 응. 날려? 날려봐? 응. 아이고, 채연이가 할라. 전 오자마자 채연이의 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채연이 되게 잘한다. 더 세게 해야지. 젖먹도림까지 해야지. 그렇지. 머리 터지겠다, 그만해. 갑자기 힙해졌네. 채연이 밥 먹읍시다. 이리 오세요. 저기요, 언니.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으악! 언니! 우리 밥 먹을 거예요, 이제. 음, 맛있다. 응, 맛있다. 넌 맛있어? 응, 티비 치여서 보자. 티비 볼 거야? 응. 일단 밥을 먹어봐. 아니에요. 재밌어? 응. 헤이 지니보다 재밌어? 응. 헤이 지니보다 재밌어? 헤이 지니보다 재밌어? 네, 귀를 의심했지만 그게 아니겠구나. 배고파. 아, 밥도 하실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맨날 내가 밥 해주는데? 그래요. 아, 샹거도 내가 해주는다. 이거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돌까치. 뭐라도 먹어야 되겠어. 반찬이 없을 땐 돌까치예요, 여러분. 너무 배고파. 그늘에 두 개만 했어? 더 하지. 어, 소고기도 먹을 거니까. 아, 소고기도 먹을 거야. 야무지게 먹네, 이거. 응. 비빔면에다가 먹을까? 어, 좋아. 아주 좋아. 귀여워. 이 시간이면 원래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는 시간인데 말이죠. 나 그리고 심지어 옷을 안 갈아입고 있어. 아니, 우리 둘 다 지금 옷을 못 갈아입었어. 원래 오자마자 그래서 옷 갈아입고 두 번 걸었지. 맞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채연이 혼자 놀 수 있어? 어, 어려워. 어려워? 채연아, 혼자 노는 게 어려워? 응. 우와, 감사합니다. 어, 이 안경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안경 없으세요? 여기 발 보인 거예요. 아, 그래요? 우와, 너무 잘 보여요. 자, 진이 분석 물어볼까? 진이 분석 물어볼까 뭐야? 채연아, 내가 누구야? 니가 지니야. 나 지니야. 나는 고모야, 지니야? 고모. 고모야? 응. 헤이진인 누구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헤이진이랑 고모를 동시에 인식을 해요. 시연이가. 와, 뚝딱뚝딱 뭐를 그래도 하긴 했다잉. 3개나 끓였어요. 3개 끓였다고? 아주 잘 익었구나. 비빔면입니다. 근데, 이거 그릇이의 짭조몽이로 어떤 빵빵을 모니고, 그런데 왜 eran 의심이 상olve user? 이거 봤을며 인식을 낸다. 아빠가 놀고 있어. 아빠다. 이리 와봐. 안녕. 너무 신나 보인다. 다혜야, 너 표정 뭐야? 엄마 아빠 이리 와봐. 우리 아이 지금 무화지경이고요. 안녕. 관심 없네, 우리 아이. 우리는 소화를 시킬 겸 놀이터에 놀러 나갑니다. 우리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갈까요? 놀러 갈까요? 고고. 고고. 약간 힘을 빼놓으면 가끔 일찍 잔다고 하더라고요. 기절에서. 그래서 오늘은 빨리 기절시키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리려고 합니다. 기절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렇게 하면 안 돼. 살살하면 돼. 아, 살살해. 고이, 고이. 이렇게 그만 좀 해, 고이. 미래의 아빠 중충이. 지현아 너무 덥다. 지현아 졸려? 졸려. 여보! 여보 왜 다시 식사를 시작해.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설거지를 해요. 내가 지현이 씻길 테니까. 알았지? 지현아 고모랑 가서 씻자. 응. 아이 기운하다. 먹을래. 음료수 먹을 거야? 고무꽃도 갖고 와야지. 고무랑 짠 하고 마셔야지. 고무, 음료수 주세요. 고무, 음료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짠. 초록메시 홍차래요. 처음 먹어봐. 샤오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렇지? 수리. 따봉! 따봉! 맞아, 따봉. 왜? 처음 빨아보기. 여보 거 빨아봤는데? 여보 자다가 말이 똥 지리잖아. 뭐래. 우리 아이의 반죽 깨끗이 빨아주세요. 일단 똥을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똥이 말랐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가만히 가야 돼요. 그치? 얼굴에다 발라주세요. 됐다. 우린 코하고 잘 거예요. 우린 코하고 잘 거예요? 응. 우린 코하고 잘 거야. 이제 열한시에요. 자, 이제 지현이. 잘 자요. 왜 울지? 왜 울지? 왜 울어, 지현이. 엄마? 아니. 아빠? 아빠? 아니. 그러면. 응. 왜 울어? 잘 거야? 응. 안 잘 거야? 응. 우리 채현이 자다 깨서 울었어요. 우리 애리 잘 자다가 왜 울었을까 갑자기? 잘 거야? 응. 안 자? 응. 고모 포랑 잘까? 응. 집에 갈까? 응. 응. 집에 갈래? 응. 여기서 자서 슬펐어? 응. 갑자기 엄마가 생각났어? 응. 아, 진짜? 응. 집에 가면 되지, 시현아. 엄마 보러 갈까? 응. 해, 고모. 고모. 우리 고모 집에 와서 재미있었어? 응. 다음에 또 올 거야, 고모 집에? 응.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아니면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응. 뽀뽀하고 마. 놀란, 놀란 표정. 슬픈 표정. 네. 화난 표정. 화난 표정이다. 이쁜 표정. 이쁜 표정. 이쁜 표정. 근데 왜? 시현아. 엄마랑 잘자. 잘 가. 안녕. 안녕. 또 놀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여보. 네. 자유예요. 뭔가 아쉽다. 진짜 재우려고 했었는데. 내번에 중간에 깨서 놀란 것 같아. 여기 어딘가 싶었나봐. 맞아. 여보랑 해보니까 한 명은 진짜 애만 봐야 되고 한 명은 진짜 살림만 해야겠더라.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진짜 뭔가 자유 시간이 없이. 엄마 아빠들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엄마 아빠 화이팅. 띵! 양입니다요. 왕입니다요. 하하하하 어?